반갑습니다 만능혁입니다 오늘은 인스타360 ONE R을 가지고 다양하게 촬영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금 보신 영상은 인스타360의 한국지역 여름 프로모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비하인드 씬으로 제가 걸어가면서 드론 촬영한게 있는데 이 영상은 써지지 않았더라구요 아무튼 제가 인스타360 아시아 지역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인스타360 ONE R을 약 4개월 전에 리뷰를 했었습니다 이게 조립형 액션캠이라서 4K 모듈을 장착했다가 360도 모듈로 교체할 수 있구요 또 이렇게 1인치 센서 모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액션캠입니다 이 1인치 센서는 아직 제가 리뷰를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다음 컨텐츠 예고로 고프로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처럼 타임플립을 하려면 360도 모듈로 찍고 싶은 여러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180도로 카메라를 움직여주고 편집으로 이어붙이면 다음과 같은 영상이 완성됩니다 360도 모듈로 이렇게 뒤로 가면서 위로 들면 마치 드론을 쓴 것 같은 영상이 됩니다 한옥마을에서 360 모듈을 들고 그냥 끝까지 걸어가면 후편집을 통해 인피니티롤 또는 타임시프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카메라를 앞쪽으로 향하게 해서 달려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독특한 달리줌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행성, 타이니 플래닛 모드도 그냥 360도 모듈과 함께 셀피스틱을 높게 들고 다니면 다음과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찍고 싶은 건물이나 구조물 주변을 360도 모듈을 들고 한 바퀴 돌면 오비탈샷 영상이 완성됩니다 이번 인스타360에서 진행하는 여름 프로모션 내용은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인스타360 제품 최대 42% 할인 그리고 인스타360 원알 에디션을 최대 74,000원 정도 할인하는 건데요 평소 구입 고민하시던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기회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혁기였습니다 아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